개껏 먹는 강아지 같은데? 내 여자 손내 좋아해요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요? 어묵 좀 만들어 봤어? 아니에요 혹시 어묵 만들어 봤을까요? 부산 사람들 다 원래 어묵 한 번씩 만들어 본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제주도 사람들이 말 타고 학교 가는 그런 느낌으로 부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묵 손으로 만들어 먹고 그런 느낌? 그런 고정관념! 땡땡땡! 오늘 그럼 이거 만들고 먹는 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빨리 가요 아 이게 또 프로그램에 코스가 있네 우리는 무슨 코스예요? 연인 코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체험자 대기실 나 또 이런 거 쓰면 또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지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귀엽지 않아 오빠? 마사 심슨인데? 오 세상에서 이렇게 귀여울 수 있어 엄마는 외계인 아니 귀여운 거라니까 왜 자꾸 외계인이라고 그러고 심슨이라고 그러고 나는 근데 앞머리 좀 내놓으면 안 될까? 까면은 간지 안 날 거 같아 지금 나를 보면서 간지를 논하는 거야? 너 앞에서 항상 간지가 나야지 너의 남잔데 실례합니다 어머나? 오늘 내 생일이야? 오빠를 만난 모든 날이 내 생일이었다 아니 근데 왜 앞에 두 개 더 있어요? 제작진과 어묵 만들기 대결 들어오세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두 분 이걸로 대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좀 유리한 거 아니야? 내 여자 손 내지 마 어? 요생... 요생남 아이고 조졌네 조졌어 이거 오빠 진짜 잘한다 진짜 섬세하다 나만 못하나 나만 못하나 나 왜... 괜찮으세요 손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네 오케이 오케이 그림을 그려볼까? 뭘 그려볼까? 오빠를 그려볼까? 그럼 재료가 부족할 텐데 내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내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괜찮나요? 괜찮나요? 어떻게 세 글자 다 적으셨어요? 세 글자 다 적으셨어요? 세 글자 못 적어가지고 그냥 어째 이를 적어놨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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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쓰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째 어째 저 오징어 저 오징어 오징어 그린다고요? 네 내 얼굴 그려달라고 아니 아까 대나무 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아 너무 잘했잖아 저 와서 비교샷 여기 하트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도마에 간식을 그만 묻힐게요 네 잘 그만 오빠 촉감놀이 해요 어묵 만들러 와서 태인 어린이 촉감놀이 그만 누가 우려법을 했어? 고객님 그만도 안 해줄게요? 네 어머 고객님 술안주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는 술 안 좋아해요 이슬만 먹고 사니까 먹을 필요가 없지 못 받았지 오 저 케이스 예쁜 거 봐 만드신 것 같아 잘 만들었다 잘하셨죠 예 서리까 서리까 이예 예뻐 곱거르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걸로 저 여기 이마에 자국 난 거 보여줘 선생님 저희 이마에 자국 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째 이들 진짜 잘했다 예술성 어째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네 가지를 모두 다 좀 예쁘게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이마에 자국 나게 한 보람이 있다니까 이제 상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주 있어야 돼요? 1, 2, 3, 4 이렇게 가야죠 2, 3, 4로 가야지 자 오케이 강력 어필할 시간 귀여운 끝? 다음 어필 전 여기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얼굴이 있어요? 이게 콧구멍인가 봐 핫합니다 그럼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저도 어필해야죠 그럼 그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거 맛있게 보인다 피자는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고 진짜 맛있어 보이고 저도 이거 깔끔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 겸손함 2등은 이쪽으로 오예 오케이 1대1 3등은 제가 정말 예술작품으로 뽑았던 오징어 이렇게 피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 뭐 4등 뭐 이런 예쁜 말도 있지만 꼴찌 오늘 업무 체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안 해봤던 거니까 너무 좋았어 네 물론 안 해봤던 걸 해서 재밌는 것도 있고 아 뭐 1등 해서 재밌는 거는 뭐 그냥 뭐 조금? 어째이래 진짜 센스 있었어 그랬어? 음 오빠가 인정해 주니까 더 기분 좋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저희 먹나요? 나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 갈비 뜯는 것처럼 나도 이거 우리 개껌 먹는 강아지 같은데 개껌 진짜 이렇게 생겼어 개껌이 이렇게 생겼잖아 뜯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한데? 맛있겠죠? 선물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악수 한 번 하고 이게 동그래서 그렇지 얼굴형만 오빠랑 좀 비슷했으면 닮았다니까 머리부터 근데 이게 더 맛있다 맛있어? 응 너가 만들어준 거라서 맛있다 음 말도 예쁘게 하긴 해 구독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째이래 어째이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